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마성고구에 출마하는 임은성입니다. 이번에 시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청주에서 9년동안 오페라단을 운영을 하고 예술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청주시가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예술의 도시인데 너무 전문가가 외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청주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구리 예술단을 만드는 일이에요. 다른 도시는 시립 예술단이 몇 개가 있고 구리 예술단이 몇 개가 있는데 유독 우리 청주만 시립 예술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사계구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구리 예술단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예술단.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가 같이 예술 공간을 만들고 청주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